시험이 많이 남았다고 하면 많이 남았고 조금 남았다고 하면 조금 남은 아주 어정쩡한 시점입니다. 어떻게든 공부를 하고 계신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마침 한마디 하셔라 이런 자리를 내주시길래 겸사겸사 수업시간에 하면 너무 길어질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선생님들 저희는 저는 그냥 T.O 보는 순간 약간 안도를 사방에서 지금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T.O를 받은 건 우리가 꽤 복이 있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작년에 꽤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셔서 꽤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셨다는 그 실감이 다른 해랑 조금 달랐던 건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합격을 했구나. 작년에는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상위권이 좀 홀쭉해진 느낌이랄까 좀 이런 좀 들으시기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의 해였는데 T.O가 이 정도 낮은 건 올해 굉장히 좀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말 더웠죠. 올해 그래서 더운 때 선생님들께 그냥 장난삼아 그래도 더운 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이렇게 덥다가 찬밤이 슬쩍 들면 겁이 더럽고 날씨일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냥 한 열흘 전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가을이라는 느낌이 또 제법 드네요. 날씨가 그래서 선생님들께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저희 시험은 11월에 보고 12월에 발표를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렵고 추운 시기에 2차를 보시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건강관리를 해서 어지간히 터프하게 본인들을 잘 다스려 놓지 않으면 체력이 못 받쳐서 시험 때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많이 많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안쓰러울 때도 있고 아주 친한 조교들 같으면 한마디를 할 때도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왜냐하면 건강을 정말 많이 헤쳐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건강이 헤쳐질 수밖에 없는 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개의 실기 과목을 공부를 하고 계속 소리 질러서 노래를 하고 목을 쓰고 몸을 쓰고 하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면역도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막상 시험을 볼 때 많은 친구들이 목이 쉬어 있고요. 수업 실현을 해야 될 때 앞에 나와서 노래를 해서 시범창을 해야 되는데 노래를 아마 교실에서 제일 못하는 사람이 수험생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아주 괴성한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건강관리가 일단 최고다. 그걸 해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이유로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그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저 더워가지고 무지 땀이 났었거든요. 더워서 열이 났는데 바로 체온계를 대더니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왜 이러시나 그랬는데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저한테 오늘 아침부터 이 코로나 검사를 한 와중에 세 번째 정도 아닌 코로나 환자가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 병원 대기실은 코로나 환자로 득실거릴 정도였어요. 정말 조심조심 하시고 의심스러운 곳에 가면 잘 마스크도 쓰시고 하셔서 이제부터 아프면 정말 나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 온다라는 걸 항상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2차 준비를 하는 데는 좀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건강관리하고 붙여서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노래 같은 거 미리 좀 많이 불러두세요. 그걸 불러놓으셔야 나중에 가서 벼락치기를 안 하세요. 노래 벼락치기를 하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너무 어이가 없는 게 한 번도 소리를 안 내볼 수는 없으니까 자꾸 노래를 벼락치기를 해서 제가 아까 화를 냈다는 그 조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친하기도 해서 제가 화를 좀 맘 놓고 내기도 했지만 이제 뭐 거의 기관지까지 염증이 날 정도 그래서 항생제 주사를 막 달고 살 정도였는데 2차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소리가 거의 안 나왔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해 안 되고 2차 때 안 되고 다음 해를 기약할 수밖에 없었던 실기 벼락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실기를 또 특히 노래를 벼락치기 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요. 선생님들께서 2차 때 보시면 목을 어마어마하게 쓰시게 될 거예요. 그게 제가 쓰는 정도가 아니고 뭐 선생님들께서 제 목 쓰는 거 저 보셔서 아시잖아요. 아침 상태하고 저녁 상태가 얼마나 다른지 근데 그런 정도를 매일 하셔야 되는 거야. 최대한 덜 쓰실 수 있으려면 좀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건강관리 다음 드릴 말씀은 벼락치기가 되지 않게 실기 준비를 하셔야 된다. 지금 실기를 그렇다고 레슨을 막 어떻게 빡세게 받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하셨던 걸 꾸준히 연습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고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이게 다 서로 맞붙어 있죠.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시창청음을 보는 동네입니다. 그러면 시창청음 한두 개. 음 화성학이 약합니다. 화성학 한 뭐 반 단원 이렇게 노래 한두 개.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날 꼭 해야 될 것들의 루틴이 한두 가지가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선생님들께서 월요일은 교육론 하는 날, 화요일은 국악하는 날, 수요일은 교육학하는 날 이것도 가능하시지만 매일매일 나한테 띠처럼 돌려져 있는 루틴이 있으면 그 루틴을 이길 강좌는 없습니다. 선생님들께 매일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수영 같은 거 배울 때요. 아무리 좋은 선생님한테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레슨을 받는 것보다 그냥 단체 반에 들어가서도 매일 레슨을 받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정말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이렇게 피아노 배우는 거 뭐에다 쓰나 막 이렇게 막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아니 뭐 동네 피아노 학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그래도 선생님이 5분밖에 안 봐줘도 40분 동안 연습을 하는 동네 피아노 학원이 의외로 꽤 많은 성취를 이뤄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선생님들 루틴을 만들어서 실기나 작은 선생님들의 그 작은 뭐라 해야 되나요? 단점들 이런 것들을 보완하시려는 노력을 계속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관리 하시는 거랑 루틴 만드는 거랑 그리고 실기를 계속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머리를 쓰는 것보다 몸으로 만드는 습관인데요. 이 몸으로 만드는 습관이 굉장히 선생님들께 필요한 때예요. 이게 몸에 붙고 몸으로 하다 보면 나태해지려고 하는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먼저 극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 주변에는 제가 예전에 심리학을 공부했던 탓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로 가끔씩 뭐 얘기거리가 되는 친구들 또 이런 환자들을 받는 임상 심리학자들 뭐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요. 솔루션을 되게 이렇게 많이 줘요. 우울감이 있거나 강박적인 친구들한테 제일 많이 주는 처방이 운동 처방이고요. 몸을 정기적으로 움직이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공부가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거나 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거나 하는 그런 그 막연하게 드는 특히 지금 한참 공부가 안 될 때 자기 비하를 하거나 나는 왜 이 모양일까를 자꾸 생각하시거나 하면서 그런 우울한 생각을 하거나 남의 뒷담을 하거나 아니면 남의 뒷담에 마음이 아프거나 뭐 이런 거를 하면서 하루를 잡쳐버리는 그런 바보 짓을 하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몸을 움직이시는 걸로 그 하루 시간을 다 보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하시고 루틴을 만들어서 꾸준히 수행을 하시고 노래 많이 불러서 나는 1월 달에 내 성대는 굉장히 튼튼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선생님들께서 훨씬 더 내성 있게 공부를 잘 하시는 게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공부 이야기 좀 한번 해볼까요? 공부는요. 전반적으로 올해 제가 느끼는 느낌은 작년보다 많이 소극적이신 것 같아요. 작년에 이게 막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작년에 혹시 학원에 나오셨던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작년에 막 쉬는 시간에 이렇게 앞에 막 와갖고 이렇게 질문하시던 선생님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대표적으로 오셨던 선생님들께서 지금 사실은 합격을 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스갯소리로 앞에 나와서 약간 거의 스트러그를 하는 그리고 막 저항세력처럼 모이는 친구들 그 정도 돼야 합격을 하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공교롭게도 다 합격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름을 몰랐다가도 얼굴은 알아봤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수업 실현을 하러 오실 때 보고 와 저래야 합격을 하나? 이럴 정도셨고요. 물론 인강만 들으시면서 제가 처음 뵙는 분들도 많긴 했어요. 그런데 유독 좀 그러셨었어요. 그런 느낌이었다면 올해는 좀 전반적으로 되게 암전하다니까 좀 소극적이라고 해야 할까 좀 그러시기는 한데요.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스스로 해결해 볼게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설명을 하면 그런 느낌으로 그냥 내가 거기까지 얘기해 주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혼자 알아서 하시면 그것보다 더 좋을 건 없지만 어쨌든 이제서부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저의 좋았던 제가 참 좋아했던 제 피아노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하고 어렸을 때 콩쿨 준비를 할 때를 전 가끔 생각을 해요. 콩쿨 준비를 할 때 되게 빠른 곡으로 준비를 하니까 엄청나게 속도를 올리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연습을 했다가 속도를 올리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꽤나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선생님이 그 순간에 저한테 모든 음을 레가토로 건반에 손이 달라붙게 끈적끈적하게 다시 한번 천천히 쳐갖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선생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끈적끈적 레가토로 다시 아주 처음에 악보를 볼 때처럼 다시 연습을 하면서 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그걸 치고 나서 선생님이 저한테 템포를 올리다 보면 자꾸 놓치는 터치가 생기고 건성건성 치는 것도 좀 생기고 너무 이렇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쇼오프 하는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빠뜨리는 터치들이 생길 텐데 그거를 한번 끝까지 꼭꼭 눌러서 한번 다시 쳐보라는 의미로 그걸 시켜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 경험이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됐었다는 생각을 가끔씩 해요. 어린 나이다 보니까 건성건성 메트로놈으로 얼마까지 올려놓고 바바박 치는 거 그 메트로놈 땡 소리에 제가 안 뒤떨어지는 게 되게 자랑스러웠었던 것 같은데 그걸 템포를 다시 내리고 건성건성이 속까지 손이 닿는다는 느낌을 다시 경험하는 것도 되게 좋았거든요. 선생님들의 썸노트나 혹은 단권화 시키신 교재들이 속주를 하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 회독하시는 와중에 한 번 정도는 뭐 이를테면 음악교육의 기초나 음악교육학 총론 같은 책을 들고 그 책을 안 보신 건 아니겠지만 하나도 요약이 되지 않은 생문장을 좀 천천히 하루에 한 챕터 정도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약된 것으로 읽고 맥락으로 외우는 와중에 우리가 자꾸 글 쓸 수 있는 문해력 있는 문장을 쓰는 것에 좀 익숙치 않은 경향들이 있어요. 지금 과제를 받아서 선생님들께 보고 돌려드리고 있는 중인데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여전히 조금 불안정하게 굉장히 주어가 없거나 갖춰지지 않은 문장을 쓰는 경우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냥 뭐뭐 하였음이라고 이렇게 딱 줄여놨던 문장에다가 쓴 빼버리고 이다 이것만 붙인 정도 그래서 급하게 외워진 것을 그냥 간신히 문장처럼 만들어 놓았으나 여전히 추격된 상태로 머문 것 같은 그래서 답안지로 써놓으면 참 볼품없어 보일 그런 과제들을 좀 봐줄 때가 있거든요. 한 번 정도라도 전체 책은 다 못 읽더라도 이렇게 좀 줄글로 되어 있는 글들도 가끔씩은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교육학으로 가지고 온다면 교육학도 교육학 모의고사 보시고 교수님들이 풀어주는 거를 막연히 그냥 글로 듣거나 이렇게 말로 듣지 마시고 반드시 한 번쯤 써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분량의 글을 쓸 적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항상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확인 안 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굉장히 허둥지둥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공들여 쓰다가 시간이 절반 이상 지나가서 막 놀래게 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쓰면서 읽으면서 하는 연습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주객이 전도될 때가 있어요. 학원 문제를 너무 잘 푸는 게 공부가 잘 되어 있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학원 문제는 제가 낸 문제 중에 제가 묻는 거에 답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에 답을 하시는 차원이 아니라 문제 안에 들어있는 악보를 들고 선생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답을 한 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대로 푸는 거지만 아, 이 악보는 이런 차원에서 활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식의 그런 차원의 답들을 한 번 만들어 보시는 거 그래서 항상 묻는 답에만 답을 하고 묻는 문제에서만 답을 내고 하는 것보다 좀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도 볼 수 있을까를 잠깐씩이라도 한 번 좀 그래서 스터디 하시면 좋다는 게 그런 엉뚱한 대답, 엉뚱한 질문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얘기거리가 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램들이 항상 좀 있습니다. 시험문제가 4점짜리가 나오다 보니까 4점이 되게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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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만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를테면 문헌의 제목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문헌의 제목 하나를 달랑 쓰고서는 만다 예를 들어서 삼국사기다라고 이야기하면 삼국사기만 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 악지에 나오는 내용이다까지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문장을 다음으로 연결시키고 연결시키고 하는 분들의 답안지는 이 키워드 4개를 딱 떨어뜨려 놓고 쓴 답안지하고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다르고요. 만약 그렇게 쓰는 데서 약간의 오류가 나도 다른 부분에서 뭔가 좀 흐릿하게 썼어도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사실이에요. 이건 저희가 경험으로 알 수 있어요. 3명의 채점자가 키워드만 가지고 키워드 4개를 가지고 다 맞으면 4점을 줬다고 하면 저희 전공점수가 어떻게 몇 점 33, 몇 점 67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에는 어쨌든 약간의 뭔가 고려사항이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됐을 적에는 누구든 조금이라도 맥락 있는 글을 쓴 사람한테 훨씬 더 좋은 점수가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지금 너무 서술형 답안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단답형 답안지 내지는 가끔은 좀 그런 느낌도 좀 들 때가 있는데 뭔가 초등학생 그림일기 같은 느낌이랄까? 뭐는 뭐다, 뭐는 뭐다, 뭐는 뭐다, 참 재미있었다 막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문장 3개, 4개를 그냥 1은 뭐다, 2는 뭐다, 3은 뭐다, 기억은 뭐다 이렇게 쓰고 그냥 툭 던지신 것 같은 그런 답안지들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 그걸 좀 앞뒤를 맞춰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답이 부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는 걸로 좀 좀 써보시는 연습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제가 소극적이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과제도 많이 안 내시고 모의고사도 안 내시고 뭐 이런 탓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간을 들여서 찬찬히 다가 아니어도 좋으니 갖춰진 문장을 좀 읽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너무 정리되어 있고 맨날 도막도막 끊어져 있는 개념어들만 보시는 게 아니라 조금 문장을 갖춰서 보시면 좋겠고 직접 좀 써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작년 시험을 보고 좀 많이 느낀 거였어요. 작년 시험은 그때 풀어드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느낀 난이도하고 수험생들이 느낀 난이도가 달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문제를 보면서 어,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나오면 내년에 뭐 나올 거지? 이렇게 혼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삼도관계 내실 거예요. 반응계적 삼도관계가 앞으로 나올 건가요? 뭐가 나올 건가요? 막 이러면서 저 혼자 공포심에 이렇게 되다 보니 아, 이 상태로 시험이 어려워진다면 되게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까지 머리를 굴리면서 어, 올해 시험 어려운데?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고득점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고득점자들한테 놓고 시험 정말 안 어려우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고득점자들의 한결같은 말이 그냥 묻는 것만 대답하고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죠. 제가 무슨 대단한 식자여서가 아니라 정말 제가 그 흔히 하는 말로 식자우한이라고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것을 생각을 하느라고 저 혼자 끙끙 알아 누웠던 거고요. 아,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온다면 이라든가 아니면 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더 물어보면 이라고 하면서 겁을 먹었던 거고 아니, 그냥 있는 것만 딱 대답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물어봤으니까 나 여기까지 툭 잘라서 쓰면 되는데 하고 생각하신 분들은 의외로 되게 좋은 점수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아, 결국은 자신감이구나.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으니 나는 이것을 틀림없이 보상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신감? 이런 게 필요하시지 않을까 제 걱정은 제가 하면 되는 일이고요. 저는 제 걱정을 하면 되는 일이고 음, 선생님들은 그냥 다 비슷하게 공부를 했으니 이 문제에 대한 그 깨끗하게 그냥 답할 수 있는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를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음, 수험생의 눈으로 보는 문제와 제가 보는 문제는 달랐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음, 이게 시험이 끝나고 나면 다시 보니 쉽네 라고 말하는 정말 복장 지르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시 보니 쉽네는 바로 그거거든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답을 놓고 보니 쉽네 라는 말이니까 그런 말은 신경 쓰실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지금까지 공부를 해 오셨다면 다른 분들하고 다 비슷한 만큼은 공부를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들의 그 성격, 선생님들의 생각하는 방법이 선생님들의 점수를 꽤 많이 결정을 하시게 될 거예요. 걱정을 끌어다 하지 마시고 벌어진 것만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작년 문제가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아마 작년 시험장에다가 저를 끌어다 놨으면 저는 70을 넘었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 앉아서 막 고민을 했을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돼서 뭐를 묻고 있나 앉아서 혼자 막 엄청 고민을 하고 그렇게까지 많이 생각을 막 부풀려서 했을 거 같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문제에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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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 뒷일까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라는 거죠. 선생님들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문제를 어느 교수님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문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걸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교수님께서 그건 너무 어렵지. 그걸 비정공주라들한테 그렇게까지 요구하지는 않지.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거기까지 시험에 나올 일이 있을까요? 막 이런 이야기를 몇 가지를 했거든요. 그러니 선생님들께도 항상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 푸실만하게 나올 거고 어느 정도 충분히 생각하시고 답하시는 게 맞을 답이니까 미루어서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작년 합격하신 분들의 몇 면을 기억하고 지금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봤던 그 느낌은 뭐 그냥 딱 그 느낌이었어요. 뭐 그냥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어떤 분께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 이 얘기를 하면 욕먹을지 모르지만 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는 안 어려웠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시험 어려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시험지를 끌어서 고민을 하셨을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굉장히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문제에 접근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까지 좀 들었어요. 그 순수한 마음이랑 이게 딴 게 아니고 자신감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선생님들께 가끔씩 시험장에서 혼자 나는 그동안 얼마나 공부하면서 고생을 했던가 막 이런 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그 문제 하나하나에 정면으로 못 마주치시고 자꾸 생각이 많아지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 앞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묻고 있는 거 답을 하면 된다. 그 묻고 있는 거 답을 내가 아는 데서 최선을 다해서 문장을 잘 갖춰서 쓰고 나오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 정도가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추석 연휴도 있고 해서 저도 계속해서 문제를 준비를 하고 좀 뭐 진도에서 떨어진 부분들을 녹화를 해서 보여드리고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조금만 개론서든 뭐든 잡고 좀 읽어보기 읽어보기를 좀 하시고 좀 써보기도 하시고 문장을 갖춰서 써보기도 하시고 좀 작고 심약한 생각이 들면 그 아니다. 이 고비는 그냥 누구한테도 다 비슷하게 있는 고비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고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좀 공부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차라리 노래를 부르시고 장구를 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선생님들의 몸을 루틴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몸의 상태로 마음을 끌고 가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실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 재작년에 이런 합격 메시지 뭐 이런 거 찍으라고 할 때 공부들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보고 뭐 이런 이야기들 해보면 저희 합격하셨던 선생님들이 하셨던 공통적인 이야기는 수석해야 되는 시험 아니고 한 사람만 뽑는 시험 아니니 꼭 당장 반드시 수석을 해야 되는 사람처럼 남들을 다 물리치고 혼자 붙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지 말아라 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하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너무 주변이 어떻더라도 우리라도 상생을 좀 해보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이 짧아 보이시죠? 제가 볼 땐 충분히 해보실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만 정리가 되어 있으시다면 더더군다나요. 그래서 잘 정돈을 해서 좀 우직하게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남은 기간 동안 평생 해보지 않을 만큼의 기운을 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계획표대로는 잘 못 움직이겠지만 계획표 이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앞에 상반기보다는 조금 좀 물리적으로도 시간을 늘리시면서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도록 기회가 잘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